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교재가 있어요. 세법 책이 있으니까 책으로 보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되시고 유인물은 참고로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유인물 원래 칠판에 있는 것은 전번주까지만 제공이 되는 건데 오늘도 지금 제공을 하셨는데 책으로 그냥 보시면 될 거예요. 전번주에 혹시 우리 배웠던 내용 중에 OX 지문으로 해서 복습을 잠깐 한번 해보고 전달할게요. 이제 2주차의 복습 진도니까 전번주는 제가 문제 풀 때 어떤 식으로 풀고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문제를 풀어가면서 핵심 단어를 찾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최덕세 납세무에 여기서는 물어보는 게 성립 시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성립 시기가 핵심 단어예요. 그러면 성립 시기는 이렇게 물어보면 세금 계산 준비는 언제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립이라는 게 준비니까. 준비는 준비 시작 그랬으니까 준비는 언제부터 하시면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건을 취득했으니까 취득했을 때 그때 준비를 하셔야죠. 그런데 60일이 될 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아니요. 이거 아니에요. 60일이 될 때 하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취득했을 때 여기서부터 바로 준비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아니 이건 틀렸네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두 번째. 2번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예정신고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라는 게 있고 확정신고라고 있는데 예정신고라는 게 여기 딱 뜨면 습관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정신고는 1개월. 1개월. 1개월이라는 단어만 기억하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풀려요. 그래서 예정신고는 1개월치다. 그러면 1개월치 계산은 언제부터 하시는 거예요? 물어보면 1년이 끝나고 해야 되겠는가요? 그 달이 끝나고 하겠는가? 그렇죠. 그 달이 끝나죠. 그런데 1년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어요. 이렇게. 1년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에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2번 X. 이렇게. 그래서 예정이라는 단어가 보이기만 하면 1개월만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1개월. 그 한 달이 끝나면 그때 계산할 준비 들어갑니다. 3번은 종합부동산세에서 여기서 물어볼 때 성립이라는 단어를 물어보고 확정이라는 걸 물어봤어요. 그런데 실제 중요한 단어는 이 둘 중에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진짜로 중요한 단어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 세금은 언제 성립, 언제 계산 들어가요? 하고 물어보면 과세 기준일이 되는 6월 1일 날 준비를 하는데 이때 준비를 해요. 6월 1일 날 준비하는데 확정은 그러면 세금 계산은 누가 해요? 그러면 세금 계산은 정부가 해요? 그래야 된가? 내가 해요? 그래야 된가? 둘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야 된가? 그렇죠. 둘 다 할 수 있기는 있는데 원칙은 물어봤으니까 원칙은 누가 해요? 그래야 된가? 정부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원칙은 정부가. 그래서 원칙은 정부가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이라는 말이 없으면 정부가 아니라 내가 신고할 때도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이 되겠습니다. 이제 4번은 이거는 함정 문제예요. 4번이 함정 문제인데 어떻게 함정을 파냐면 취득세는 내가 하는 게 맞는데 내가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정부가 보통인수로 정부가 할 수는 있나요? 없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세금인데 만약에 내가 신고를 못 한다. 내가 안 해버리면 정부가 대신해 주니까 내가 못 했을 때는 정부가 징수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무조건 없는 게 아니라 정부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신고를 못 하면 정부는 가산세를 포함해서 정부가 고지서를 보낼 수 있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5번 지문 가보죠. 5번 지문은 이번에 33회 시험에서 양도소득세 쪽에서 실제로 시험에 나왔던 시험 원문이에요. 이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 아예 신고를 안 했으니까 이걸 세 글자로 줄여보세요. 그래요. 무신거예요. 이게. 그런데 아예 신고 안 해버리면 무신거를 하면 무신거하면 가산세 몇 프로 물어요? 그랬던가요? 사기치면 40%고 그냥 아무 말 없이 부정하게 사기라는 말이 없으면 그냥 아무 말이 없으면 20% 네. 맞았어요. 이렇게 무신거는 20%입니다. 이렇게 6번은 가산세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가산세는 그러면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내가 해야 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벌칙으로 가산세를 물리는데 이 가산세라는 것은 세금이다 그랬는가? 세금은 아니다 그랬는가? 뒤에 뭐라고 써놨는가? 가산세 세금이다 세금 아니다 이거 보면서도 아니라고 해버리면 곤란해요 눈으로 세라고 보이는데 세가 아니예요 그러면 안 되죠 세라고 썼는데도 그래서 그 세금의 목록으로 갑니다 세금입니다 이 소리예요. 이게요 가산세는 세금의 목록입니다 그 세금 속으로 들어갑니다 대신에 시험 문제는 바로 이걸 내는 거예요 본래의 세금을 감면하면 본래의 세금을 감면하면 가산세도 감면 대상에 가산세도 감면 대상에 들어간다 그러는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는가? 안 된다 그럼 이제 얼른 계산식을 한번 착 생각해요 먼저 산출세액에서 감면이 되고 감면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가산세를 더하니까 본래의 세금을 감면하더라도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X가 되는 거예요 이제 7번 같은 경우는 기한 후 신고네요 그러면 기한이 지나서 신고하면 기한이 지나서 신고하면 그 신고를 제대로 정부가 인정을 해 주겠는가? 안 해 주겠는가? 안 해 줘요 그래서 기한이 지나서 신고를 하더라도 그 세금을 확정하는 효력은 없어요 기한이 넘어버렸으니까 기한이 넘어서 신고하면 확정은 내가 신고한 대로 인정을 안 해 드렸겠습니다 이렇게 가요 이제 8번에서는 사기를 쳤을 때 사기를 쳤을 때예요 그러면 사기치면 정부가 몇 년 동안 조사해가지고 고지서를 보낼 수 있겠는가요? 그러면 부정하게 사기친 사람은 몇 년 조사를 당한다 그랬냐면 10년 동안 조사하겠습니다 네 맞았어요 이렇게 가면 돼요 부정하게 사기치면 10년을 조사합니다 이제 9번은 이거를 해석을 못 하신 분이 너무 9번은 많으세요 뭘 지금 착각하시냐면 이 단어 해석을 못 하세요 법정 길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못 하세요 그래서 법정 길이 무슨 뜻인지를 먼저 풀어내셔야 돼요 법정 길은 어떤 재산을 강제로 매각했을 때 매각된 대금 중에서 세금 분배의 세금 분배의 기준이 되는 날을 이 날을 법정 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재산을 강제로 매각할 때 그 매각 대금 중에서 매각 대금 중에서 세금을 언제부터 우선적으로 분배를 받을 것인가 기준이 되는 날 중에 내가 신고하는 세금 그랬으니까 신고 납부 세목에 대한 법정 길은 우리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법정 길은 언제를 법정 길로 잡아라 그러던가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세금 분배를 정부가 빨리 받으려고 노력한다 그랬는가 늦게 받으려고 노력한다 그랬는가 빨리 어떻게든지 빨리 그러면 신고 기한의 다음 날이 맞겠는가 신고 한 날이 맞겠는가 신고 한 날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 1이 법정 길이 되는 거예요 신고 기한의 다음 날에 신고 기한의 다음 날 어디서 배웠는데요 거기서 배우기는 했죠 그거는 재척기간에 기사한 일이죠 재척기간은 정부가 조사를 시작할 때가 언제냐 이 말이에요 이 법정 길은 어떤 재산을 강제로 매각했을 때 매각 대금 중에서 분배의 순위 그 돈을 언제 세금이 분배를 받아갈 것인가 그 날짜 분배를 받아가는 날짜를 정하는 것은 법정 길 정부가 내가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내기 시작하는 것은 재척기간의 기사일 재척기간의 기사일은 내가 신고할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그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조사를 시작하는 거고 이 지문은 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은 재척기간의 기사일이고 법정 길은 신고하면 신고한 그날을 법정 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정 길이라고 재척기간의 기사일이라고 그 차이를 잘 구별을 하셔야 돼요 이 구별을 못 하신 분이 너무 많으시네요 이 부분은 10번은 어떤 재산을 매각했을 때 압류한 세금과 담보로 잡고 있는 세금을 서로 물어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물건 하나를 누군가가 압류를 하고 이 물건이 담보로 잡혔다 그러면 담보라는 것은 제 손에 이 물건이 제 손에 이렇게 들어있는 내가 손을 딱 잡고 있는 게 이게 지금 담보로 잡고 있는가요? 압류를 했는가요? 담보로 잡죠 그러면 내가 잡고 있는 사람이 먼저란 이야기예요 압류를 해봤자 담보로 잡고 있는 사람이 이걸 팔아가지고 내 손에 돈이 생기면 압류한 사람한테 먼저 가지세요 그런 게 아니라 내 손에 돈이 들어있으니까 내 주머니에다가 잡아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담보가 1번 압류가 2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압류에 관계되는 세금은 담보 있는 세금보다 우선하지 못합니다 2번이 1번에 우선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틀렸어요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풀어가시면 돼요 다 풀고 나니까 이게 좀 갈수록 어려워지는데요 제가 이렇게 느껴질 거예요 만만하진 않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 게 만만하진 않으시고 하다 보면 또 실력이 늘어요 하다 보면 처음에는 잘 안 늘어요 그리고 책이 세법이 엄청 얇아요 다른 데에서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보니까 세법이 한 50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한 300페이지도 안 돼요 이 정도는 안 돼요 그런데 이것도 시험에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것도 또 시험물을 줄여야 돼요 이 범위도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분량을 늘리지 마시고 이 안에 있는 것만 다 알아도 시험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많으니까 또 나중에 가서 또 줄여요 이것도 시험 볼 때 되면 종이 한 장으로 줄여서 공부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분량을 늘리지만 마시고 처음 하신 분들은 딱 지킬 게 하나 있어요 책의 내용이 다 있다는 거 꼭 생각하시고 별도로 메모해 가지고 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교재에 있는 지문을 최소로 줄일 거 교재 지문을 최소로 줄이고 너무 길게 용어를 잡으면 세법 해석을 못 해요 그래서 세법을 해석할 때 간략하게 딱 잡고 그걸 해석해버리면 전체 지문이 그대로 해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씩은 해석을 해드릴 건데 오늘은 66페이지부터 보시면 취득세가 나올 거예요 66페이지 이제 취득세부터 나가요 취득세 뭐 별거 없어요 어렵지 않아요 이 세금들 같은 경우는 세법의 단어들은 그 단어 안에가 답이 다 들어있어요 이런 단어 안에가 답이 다 들어있으니까 겁을 절대 내시면 안 돼요 겁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시험 문제는 취득세에서 시험 문제에 나와봤자 최고 많이 나오면 세 문제 적게 나오면 두 문제밖에 안 나와요 두 문제밖에 안 나오면 취득세 전범위를 다 통틀어서 지문 10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겁을 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10줄밖에 안 나오는데 만약에 다음 중에서 취득세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그러면 틀린 지문이 두 줄밖에 없어요 두 문제니까 두 줄만 알면 시험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문이 너무 길게 해가지고 너무 많은 걸 공부해서 분량을 늘려놓으면 취득세를 못 잡아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잡아버리면 바로 문제를 풀어버릴 수 있어요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지금부터 오늘 내가 세법을 처음 공부한다고 하면 내 입에서 그냥 아무 말이라도 튀어나오면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이라니까요 진짜예요 내 입에서 막 입이 튀어나오면 그게 답이고 내가 이해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자 해석을 볼게요 취득세는 그러면 뭐 하면 세금 물리는 세금인가? 그러면 그게 답이에요 취득하면 그런데 이거는 시험에 내는 거 아니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간단하게 표시를 해볼게요 그 물건을 취득하면 내는 세금이 취득세예요 그런데 선물을 내는 사람이 다음 중에서 취득세 취득세가 과세되는 게 어떤 경우 과세되는지 찾아라 이런 걸 내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 그다음에 이제 내가 물건을 취득했으면 이제 앞에서 배웠던 걸 딱 두 개만 갖다 붙이면 돼요 취득세 세금의 계산의 준비는 그럼 내가 취득세를 계산할 때 준비는 무엇하면 준비 들어가면 되겠는가? 그래요 처음 배웠는데 입에서 나오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취득하면 그게 취득 일이거든요 취득하면 그럼 그 물건을 취득했으면 취득세는 물건을 취득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예를 들어 이 물건이 취득세 대상이 되는 물건이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물건을 오늘 10억 주고 제가 샀어 그러면 내가 이 물건을 10억을 주고 내가 샀으면 이 물건을 산 사람이 제일 잘 금액을 얼마 주고 샀는지 알겠는가? 정부가 그 물건 값을 알겠는가? 그 사람이 알겠죠? 그러면 세금 신고는 정부가 해주는 게 맞는가? 자기가 하는 게 맞는가? 자기가 해결해 버렸네 그래서 취득세라는 것은 자기가 물건을 취득한 사람이 본인이 신고하고 본인이 납부하셔야 돼요 자 2번 33의 기출문제네요 취득세는 신고 납부 세목입니다 맞았네 이게 시험 문제야 이게 시험 문제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것 아니니까 시험에 나와봤자 10줄밖에 안 나온다는 생각을 딱 하시고 진짜로 조금밖에 안 해도 내가 할 수 있겠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요 취득세라는 것은 무엇하면 세금을 계산할 준비하고 취득하면 자 취득하면 준비하는데 그 준비는 정부가 해준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자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정부한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물건 취득한 사람 본인이 신고하세요 그랬어요 그래 알았어요 내가 신고할게요 그럼 취득하고 내가 10년 있다 신고할게요 그러면 정부가 네 그러세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런가요? 안 돼요 물건을 샀으니까 빨리 신고하셔야지 지금 왜 10년 있다 하려고 그러신가요? 지금 하세요 빨리 그러면 날짜를 정해주세요 날짜를 정해줘야 내가 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해라 그럼 집에서도 예를 들어서 무슨 일 뭔 숙제해라 그러면 언제까지 이거 해라 딱 지정을 해주든가 안 해주든가 해주죠 그래서 무조건 정부가 신고 납부를 그 사람한테 시킬 때는 이날로부터 언제까지 해라 하고 날짜를 지정을 해줘요 그럼 우리는 그 날짜를 익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날짜를 익히네요 물건을 취득한 사람에게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의 시간을 주고 있는가요? 오늘 익힐 게 바로 여기예요 이거 하나 익히세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두 번째 줄에 60일에다가 동그라미만 치세요 다른 거 다 체크하지 마시고 60일만 동그라미 치세요 그 문장의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60일 이내에 60일 이내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일 끝에 보면 신고 납부 밑줄 그어보세요 60일 안에 본인이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시험 문제는 작년 이제 33회 시험은 어떻게 출제했냐면 여기서 33회 시험은 이거 한 줄 여기 한 줄 해서 여기서 두 줄이 시험에 출제됐어요 33회는 이렇게 이렇게 두 줄이 출제되고 32회 시험은 사실이라는 단어 한 줄 출제되고 여기서 하나 둘 세 개가 출제됐어요 어? 짐은 짐은 세 줄 가지고 세 문제가 나왔네 어? 뭔가 공부를 안 해도 되네 기본적인 것만 알아버리면 다 문제가 그냥 풀리버리네요 다시요 물건을 취득한 사람에게 본인이 신고해라 했는데 정부는 그 신고할 수 있는 시간을 며칠의 시간을 주고 있었는가 60일 다 해결했어요 60일이라는 시간 동안 안에 신고하셔라 그런데 60일이라는 시간을 딱 줬는데 갑자기 가루를 봤더니 무상취득은 제외입니다 무상취득은 제외입니다 그럼 여기서 무상이라는 것은 내가 돈 주지 않고 공짜로 받은 거 그럼 공짜로 내가 무상으로 취득한 것 중에서 딱 두 개만 잡아보세요 무엇과 무엇을 우리 무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는가 상속과 증여 그러면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을 때는 60일 안에 신고한다 60일이 아니다 60일이 아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33회 시험에서는 상속을 출제했어요 그러면 34회 시험은 뭘 출제하겠는가 증여 다 알아버리네 그런데 올해 34회 시험은 증여가 개정이 되거든요 증여가 개정이 되니까 그건 100% 시험에 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취득세 두 문제 나오는 거 이미 한 문제는 건져냈네요 간단하잖아요 시험 보는 거 진짜 간단하거든요 알면 간단해요 알면 모르면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알면 진짜 쉽거든요 저희는 딱 보면 취득세에서는 올해는 이거 이거 나오겠구나 그럼 그것만 공부하고 나머지 던져버려요 그러면 되는 거죠 자 다시요 일단 물건을 취득했으면 취득한 날로부터 일반적으로 며칠 안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60일 60일 안에 신고하는데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을 때는 60일 안에 신고한다 60일이 아니다 60일이 아니다 하고만 기억하세요 지금은 60일이 아니라고만 기억하세요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을 때는 60일 안에 신고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실제로 상속이나 증여가 아니라 내가 돈 주고 샀으면 며칠 안에 신고한다 60일 그러면 내가 이 건물을 만약에 이 건물 하나를 오늘 신축을 했으면 신축하고 며칠 안에 신고한다 60일 상속 증여가 아니니까 상속 증여가 아닌 것은 무조건 며칠 안에 신고한다 60일 딱 그것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할 일은 60일이라는 단어를 딱 개념을 잡고 상속이나 증여는 60일이 아니다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 해서 개념을 다시 한번 보네요 물건을 제가 취득을 했어요 물건을 내가 취득했으니까 세금 신고는 우리가 직접 하게 돼 있는가 정부가 해주게 돼 있는가 직접 내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신고 납부는 취득한 날로부터 일반적으로 며칠 안에 신고해라 60일 안에 신고해라 만약에 이 신고를 내가 60일 안에 신고를 안 해버리면 내가 신고를 안 해버리면 정부는 나에게 세금을 계산해 주겠다 계산 안 해 주겠다 계산 그 어려운 걸 찾아내 있어요 엄청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취득세는 신고 납부 방식이기 때문에 정부가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틀렸네요 내가 신고를 안 했을 때는 정부가 보통 징수로 보통 징수로 가산세를 포함해가지고 정부가 나에게 고지서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 지문을 찾아내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원칙은 내가 해야 되지만 내가 며칠 안에 해야 되지만 60일 60일이 지나서 신고를 안 해버리면 정부는 정부는 다시 세금을 계산해가지고 나에게 고지서를 보내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연예용이 전번째 배운 것하고 살짝 갖다 붙여볼게요 내가 아예 신고 안 하고 버티면 정부는 신고기한의 다음 날 60일이 되는 다음 날부터 몇 년 동안 내 자료를 뒤져가지고 나에게 고지서를 보내겠다 아예 신고 안 하면 땅에 묻혀버리면 7년 묻히기 전에 찾아내야 됩니다 묻히기 전에 찾아내야 됩니다 그럼 묻힐 묻힐 지경 묻히기 전에 찾아내야 됩니다 그럼 몇 년 안에 찾아낸다 7년 안에 찾으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신고했더라도 정부는 조사한다 조사하지 않는다 조사한다 확인조사는 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고했더라도 정부는 뒤에서 몇 년을 뒤에서 조사하고 있다 5년 기본 5년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5년은 조사해요 그런데 내가 신고를 하기는 했는데 이게 부정하게 사기쳐서 부정한 행위가 있었으면 몇 년을 조사해버린다 10년을 조사해가지고 다른 게 있으면 세금을 다시 추징해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전번째 배운 걸 딱 붙이시면 돼요 여기까지 해서 취득의 의의는 다 잡아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단어 하나만 찾아볼게요 첫 번째 줄의 중간에 첫 줄 중간에 사실상이라는 단어에 여기에 이렇게 동그라미 붙여보세요 이 단어를 해석해야 되니까 세법에서 사실상 세법은 사실 판단이기 때문에 세금은 민법하고 완전히 달라요 민법은 권리관계를 따져가지고 권리주장을 하지만 세법은 권리관계를 따지지 않아요 세법은 사실 판단을 하기 때문에 권리는 아예 무시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사실상이라는 단어를 이 이름을 엄청 많이 써요 사실상 사실상 이 단어를 엄청 쓰는데 여기서 사실이라는 것은 등기 등록을 불문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상이라는 단어 위에다 등기 등록을 불문 등기 등록 불문하고만 써보세요 등기 등록 불문 자 그럼 이제 해석을 해볼게요 제가 이 물건을 취득해서 물건을 취득해서 이 물건에다 이름을 내 이름을 딱 쓰면 그때 취득으로 본다는 이야기인가 안 써도 취득이란 이야기인가 안 써도 안 써도 그럼 계속 끝났어요 그럼 세법은 서류를 보고 세금을 물린다 서류하고 상관없이 물릴 수 있다 상관없이 물릴 수 있다 그게 32의 기출문제예요 이 단어가 32의 시험에 나왔던 단어인데 어떻게 나왔냐면 세법에서 취득이란 민법상 등기나 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하나여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틀렸네 바로 그렇게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지문을 가지고 살짝만 틀어서 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지문들 싹 잡아냈어요 끝났어요 1번 1번 의의는 끝 됐어요 2번 특징으로 내려가 보네요 취득세라는 것은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무엇하면 물리는 세금이라고 했는가 취득하면 그러면 취득할 때마다 세금을 내는 게 맞는가요 1년에 한 번씩 모아서 세금을 내는 게 맞는가요 그래요 처음 들었는데 다 알아버리네 취득할 때마다 간단해요 그럼 1년에 제가 부동산을 2번을 취득했다 1년에 부동산을 2번을 취득했으면 2개 가격을 더해서 세금을 계산한다 따로따로 계산한다 따로따로 많은 걸 머릿속에서 생각하려고 하면 절대 이해를 못해요 생각 없이 그냥 간단하게 내가 물건 살 때마다 그럼 수퍼에서 우리 물건을 사면 물건 살 때마다 돈 주고 오는가 1년에 한 번 모아서 주고 오는가 살 때마다 똑같이 하면 돼요 아니요 나는요 한 달 치료 결제는 한 달 치료 갈다 쓰고 한 달 뒤에 가서 결제해 주고 그러는데 그거 예외고 그런 거 그래서 취득할 때마다 세금이 계산됩니다 용어 하나 익히세요 처음 하신 분들은 용어 지금 익히세요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통칭해서 유통과세라고 그래요 유통이라는 이야기를 사고 파는 걸 묶어서 유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취득세는 유통과세입니다 유통과세라는 유통이라는 단어는 이건 학설이에요 학자들이 쓰는 용어이고 법 지문이 아니에요 학설을 우리 시험에서 여섯 감옥 중에서 학설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는 감옥이 무슨 감옥이 있는가 학을 떠는 학계론 공부하다 학 떠는 학계론 있잖아요 학계론 학설 학자들의 논리들 그러면 유통과세라는 것은 부동산 학계론에서나 시험에 나오는 거지 세법에서는 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문이 이번 연도에도 33회 학계론 시험에서 출제했던 거예요 이런 거 이런 학설이 나오면 아 이건 세법 문제가 아니라 세법이지만 학계론에서 나오는 시험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1차 신문으로 이거 이해해 놓으셔야 돼요 3번은 등기 등록을 어 방금 본 것 같네요 등기 등록을 불문한다를 세 글자로 줄여 보세요 또 어떤 분은 등기 등록을 불문한다고 하니까 미등기 그게 아니라 사실상 등기 등록을 불문한다고 사실상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이런 단어를 잘 봐주셔야 돼요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취득했으면 당연히 취득세는 내셔야 됩니다 그럼 물건을 사가지고 내 앞으로 등기를 하면 그때 세금을 내란 이야기인가 등기 안 해도 내란 이야기인가 안 해도 등기 안 해도 내가 물건을 취득했으면 당연히 취득세는 내셔야 됩니다 이제 네 번째로 성립이라는 건 세금 계산의 준비니까 취득할 때 준비하고 확정은 확정은 세금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거니까 취득세는 정부가 정한다 그랬는가 내가 정한다 그랬는가 내가 취득하고 나서 며칠 안에 신고하면서 60일 계속 기억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할 일이 취득세 60일 안에 신고한다는 걸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계속 계속 생각을 해가지고 60일을 오늘 중에 끝내셔야 돼요 그거는 끝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확정은 내가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안에 신고하면서 60일 안에 신고하면서 확정이 돼요 그럼 내가 제대로 신고했던 잘못 신고했던 내가 신고만 하면은 내 신고한 금액은 일단은 확정은 된다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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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하면서 확정이 됩니다 이 지문이 32의 기출문제예요 이게 32의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시험제 나오면 아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어렵게 느껴졌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진짜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는데 암기가 막 안 된다 해서 어려운 게 그게 아니라 흐름을 못 잡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취득하면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안에 60일 안에 본인이 알아서 신고하고 정부가 알아서 해주고 본인이 알아서 그럼 내가 알아서 하니까 내가 신고서를 제출하면 내 신고서는 그대로 확정은 된다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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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아주 단순하거든요 자 그럼 오른쪽 가봐요 5번에 내가 신고를 60일 안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60일 안에 내가 신고를 안 하면 누가 대신 계산해 줍니다 그런가 정부가 정부가 계산해 줄 때 그냥 계산해 주는 게 아니라 추가로 뭘 포함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그럼 가산세 안보고 한번 해보세요 전번째 배우신 분들은 안보고 한번 해보세요 이제 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막 대내해보세요 아예 신고를 안 한 사람에게는 가산세 몇 프로 물려버린다 20% 신고 아예 안 하면 20%를 물려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한 사람 20% 다 물린다 빼준다 그럼 몇 프로 10% 됐죠 그럼 부정하게 사기치다 걸리면 사기치다 걸리면 처음 하신 분을 위해서 알려드릴게요 부정하다 사기치다 걸리면 확 사형시켜버린다 죽여버린다 그래서 40% 사형시켜버린다 이거예요 보니까 이제 가산세가 이렇게 다 나왔네요 10%짜리 20%짜리 40%짜리 있어요 그럼 10%짜리는 과소신고 20%짜리는 무신고 40%짜리는 부정하게 사기치며 그럼 이번 시험에서는 치득세에서 가산세가 이거 하나 여기 하나 두 줄이 나왔어요 33회 시험에서는 33회 시험에서 세법 문제 치득세가 두 문제 나왔어요 두 문제 나왔으면 열 줄밖에 안 나왔는데 그중에 이거 한 줄 여기 한 줄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까지 버리니까 두 줄 나오니까 나머지 여덟 줄만 했으면 됐네 끝이에요 별것 아니라니까 그건 진짜 별것 아니었어요 그럼 이제 10%짜리는 10%짜리는 아예 신고 안 하면 10% 그랬는가 조금이라도 과소신고하면 10% 그랬는가 과소신고하면 10% 아예 안 하면 20% 사기치다 걸리면 40% 그럼 80%는 뭐가 80%인지 이제 알려드릴게요 80%는 40%가 몇 번 더해졌는가 두 번 그럼 이 사람 몇 번 사기쳤다 두 번 사기쳤으니까 두 번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그래서 80% 가산세가 아주 무거운 가산세가 하나만 물렸는가 두 개 물렸는가 두 개 그리고 중복해서 물렸네 그래서 이름을 중가산세라네 그런 거예요 너는 두 번 죽어 마땅하니까 80%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시험에서는 뭘 냈냐면 이 사람이요 80% 적용이 안 되는 거 골라라 이건 문제를 냈어요 어떤 경우는 80% 적용 안 되나요 그러면 두 번 죽어 마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돼요 두 번 사기 안 쳤으니까 그 사람은 80%가 아니에요 이렇게 풀면 돼요 뒤에서 다 설명할 거예요 이런 것들 6번은 취득세는 내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며칠 안에 신고해라 그랬는가 60일 이제 60일은 다 잡았을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부터 60일은 말 안 할 거예요 60일 안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내가 신고를 못 하면 정부가 보통잉수로 고지서를 보내줘야 되는데 정부가 보내기 전에 내가 기한으로 신고를 할 수 있어요 내가 기한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럼 기한이 넘어가지고 신고하면 내가 신고한 서류를 정부가 그대로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기한이 지나버렸으니까 그럼 내가 신고를 했더라도 기한이 지나면 내가 신고한 대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정부가 결정을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내가 하는 게 인정 안 됐으니까 정부 해주겠죠 그러면 내가 기한이 지나서 신고했으면 정부는 그거 참고해가지고 대략 몇 개월 안에 다시 결정해서 통지해주면 되는 거고 빨리 해줘야 된가 좀 천천히 해줘야 된가 이미 신고돼 있으니까 빨리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간은 3개월이 걸려요 그래서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을 결정하여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7번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7번은 우리 앞에서 첫날 배웠죠 우리 첫날 첫날 세금은 돈으로 내는 게 원칙인데 돈이 없으면 돈 대신에 무엇으로도 낼 수 있어요 그랬는 건 물건 물건으로 낼 수 있는 세금은 무슨 세밖에 없다 재산세 그러면 취득세는 물건으로 낸다 못 낸다 못 낸다 이 질문을 이번 시험에서는 양도소득세로 시험에 냈어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물납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하다? 재산세가 아니니까 그게 시험이라고 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만 알면 풀 수 있게 다 내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취득세는 면세점 면세점 이제 이 용어를 익혀보죠 세금을 면해주는 점이다 그러면 세금은 이 경우에는 세금을 안 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가 되면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5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면세점이 적용된다는 이야기는 50만 원인 경우 50만 원짜리는 면세점으로 세금을 부과 안 하겠다 이 말인가 부과하겠다 이 말인가 50만 원 이하니까 50만 원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럼 50만 원까지는 세금 안 물리겠다 이게 이번 33회 기출문제예요 그러면 여기서만 한 줄, 두 줄, 세 줄 났네 그럼 앞에서 신고 납부 또 한 줄, 상속 한 줄 그럼 타해서 여기까지 해서 여섯 줄 났네 나머지 네 줄만 공부하면 끝이네요 취득세 아무것도 아닌 시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공부를 하시면서 이거 진짜 어려워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뭘 하기는 모르고 몇 개만 하면 되는 걸 진짜 많이 안 해도 된다니까요 아주 기본적인 거 문제는 최근에 시험 문제를 어떻게 냈냐면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걸 이해하고 있는가 없는가만 확인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깊이 있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이 되는 배경을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이런 걸 물어보는 시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의외로 이걸 사례 형태로 살짝 틀어서 내니까 무지무지 어렵게만 느껴진다는 이야기예요 아주 쉬운 문제인데 그럼 여기까지 해서 취득세 특징까지 끝났어 이제 3번 과세치지 읽어보면 안 돼요 체감한데요 과세치지는 이런 거예요 정부가 취득세를 물리면서 왜 물리려고 했는가 그 이유는 취득세를 물릴 때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했어요 너 네가 물건 샀으니까 물건 샀으니까 너 세금 낼 능력도 있으니까 세금 내놔라 이런 거예요 내가 집을 사는데 세금 낼 능력이 있는가요? 세금 낼 능력은 없는가요? 있기는 뭘 있어요 정부가 뭐 보태줬다고 아니 내가 집 사는데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라는데 무슨 세금 낼 능력이 있냐고 어떻게 뭐 세금을 내가 왜 내냐고 네가 뭐 해줬는데 나도 돈 가져가냐고 그랬더니 네가 집 살 능력이 있으니까 세금도 내야지 그래서 취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건 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말한 것이나 세법에서는 시험 문제 내겠는가 안 내겠는가? 안 내요 그러니까 읽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괜히 그거 시험 문제 내면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되는 거예요 왜? 아니 네 생각하고 낼 능력이 있는 거지 내가 왜 능력이 있냐고 나는 그런 거 없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깨끄리면 돼요 이거 그러니까 과세 취지 같은 것은 이거는 학설이기 때문에 세법 공부할 때는 학설은 무시하고 이런 걸 안 읽어도 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취득의 범위로 가보죠 네 취득의 의미 여기서 이제 단어를 다른 거 다 몰라도 딱 한 단어만 이것만 해서 지금부터 이제 지금까지 30분 동안은 60일이라는 단어를 계속 주입을 시켰어요 이제부터는 취득이라는 이 단어를 계속 주입을 시킬 거예요 이제 두 시간 동안 이제부터는 취득이라는 단어를 계속 계속 설명을 할 거예요 지금부터 두 시간 동안 설명을 할 거예요 이 물건을 취득했어요 이 말은 이게 건물이에요 이 건물을 취득했어요 이 말은 이 건물에 대해서 내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이 말이에요 그 물건을 취득했다는 이야기는 그 물건에 대해서 내가 이 물건을 뭐 할 수 있어요 이 말인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물건에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이야기는 이 물건은 누구 거라는 이야기인가? 내 거 그러면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그게 취득이에요 그럼 내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그 물건에다 등기나 등록을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등기등록은 신의 세법은 그런 것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물건에 대해서 내가 소유권만 주장할 수 있으면 세금은 물어야 된다? 안 물어야 된다? 물어야 된다 등기나 등록을 꼭 해야만 세금을 낸다? 안 해도 낸다? 안 해도 낸다?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소유권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물건이 내 거라고 주장만 하면 되는 거지 등기나 꼭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민법 지문을 살짝 여기다 갖다 붙여볼게요 이게 내 땅이에요 이게 내 땅이에요 이게 내 땅인데 누군가가 내 땅 그럼 이게 내 땅이라는 이야기는 이 땅에 대해서는 내가 뭐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 내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죠 이게 내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게 취득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대해서 내가 소유권을 주장했다는 이야기는 이 땅을 내가 뭐 했다는 이야기인가? 취득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 땅에 대한 취득세는 안 낸다? 내야 된다? 내야 된다? 등기하면 낸다? 안 해도 낸다? 안 해도 낸다? 계속 그 생각을 하세요 소유권 주장 등기는 안 해도 상관없다 여기까지 딱 됐어요 이제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 땅으로 슬금슬금 들어오네요 자 들어와서 이 땅을 가져가려고 하네 내 땅을 가져가려고 하면 내가 이 땅 주인이 내가 이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내 땅으로 접근하고 있으면 나는 그 사람한테 문을 딱 열어주고 내 들어오세요 그래야 된가요? 못 들어오게 발로 차 내버려야 된가? 못 들어오게 그냥 확 밀어버려야죠 자 밀을 때 발로 차거나 손으로 때리거나 그러면 폭행체가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발로 차거나 손으로 때려버리면 안 돼 뭘로 해야 되냐면 절대 그러니까 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절대 손이나 발을 쓰시면 안 돼 뭘로만 해야 된가? 프로야구 경기할 때 우리 감독들이 주심하고 싸울 때 어떻게 싸우든가 그거를 잘 머릿속에 떠올려봐요 뭘로 어떻게 싸우든가? 말로 싸우는 게 아니라 뭘로 하잖아요 그거 언제 하셨네 배로 감독 앞에 가서 손을 바로 밀어 막 막 막 밀어 그게 밀어 그게 바로 배치기라는 거예요 자 그럼 민법에서 왜 이런 용어를 쓰는 거 알려드릴게요 내 공간에 누가 들어오려면 못 들어오게 막는 것을 배로 탁 쳐서 내밀다 배 쳐서 민다 그래서 이걸 배타적이라고 그래요 맞다 아닌가요 그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우리나라 바다라고 생각해봐요 자 여기가 우리나라 바다예요 물이에요 우리나라 바다 우리나라 바다 우리나라 물 우리나라 구역이에요 이게 그런데 남의 나라 배가 우리나라에 와서 여기서 뭔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나라 배 우리나라 공간으로 들어오게 하는가 못 들어오게 막아버린가? 그러면 저 수역을 무슨 수역이란다? 그렇죠 배타 수역이란다 배로 탁 쳐서 밀어낸다 그래서 배타 수역이란다 아니 진짜 맞는 말인데 그걸 잘 못 알아들으시네 그래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민법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라고 그래요 그러면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한다는 이야기는 이 물건은 내 물건이니까 너도 나하고 똑같이 권리를 주장한다 나만 권리를 주장한다 나만 그래서 하나의 물건에는 권리가 몇 개밖에 없다 한 개 그래서 민법을 배울 때 이거를 일물일권주의라고 그래요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때는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럼 민법은 세법하고 약간의 다른데 소유권을 주장하는 상태는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물건에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곧 뭐 한 거나 똑같다는 이야기인가? 치더 똑같이 이제 해석됐죠 자 여기까지 끝났어요 이제 그러면 66페이지로 이제 가봐요 여기서부터 68페이지하고 69페이지는 이제 시험 문제에 여기에서 시험 지문이 한 줄에서 두 줄이 나와요 이 양쪽 페이지에서 이제 먼저 치득의 특징으로 이제 가볼게요 방금 치득이라는 것은 뭘 하는 걸 치득이다 그랬는 걸? 소유권 주장 계속 이야기하세요 소유권 주장 소유권 주장 계속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럼 내가 이 물건에 소유권을 주장할 때 이제 생각을 좀 크게 하셔야 돼요 생각을 조금 넓히세요 내가 이 물건에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이 물건을 돈 주고 사야만 내가 소유권을 주장한다 공짜로 가져와야만 소유권을 주장한다 그렇죠? 둘 다 둘 다예요 그래서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에 내가 돈을 주고 가져왔던 공짜로 가져왔던 상관없이 무조건 소유권만 주장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유상 무상의 모든 치득을 말합니다 시험 문제는 여기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치득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주장할 때는 유상으로 주장하든 무상으로 주장하든 정부는 이런 걸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다 그럼 문제는 살짝만 틀어볼게요 살짝만 틀면 문제가 돼요 유상으로 치득한 경우에 대해서는 치득세를 부과하지만 무상으로 치득한 경우에는 치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틀렸네요 유상 무상 상관없이 소유권만 주장하면 무조건 물려버린다는 얘기예요 이 지문을 먼저 공부하면 나중에 유상 무상이 눈에 다 들어와요 그런데 이건 하지 않고 용어들만 먼저 막 암기하다가 보면 이걸 놓쳐버려요 유상이든 무상이든 상관없이 치득세를 물린다고 했으니까 한번 판단해 볼게요 매매는 유상이다 무상이다 그럼 부동산을 내가 매매로 치득했으면 치득세 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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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했죠 교환은 유상이다 무상이다 유상 그럼 부동산을 서로 교환했으면 치득세 낸다 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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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상속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 상속 받으면 치득세 낸다 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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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는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 그럼 증여 받으면 치득세 낸다 안 낸다 낸다 끝 됐잖아요 이걸 알면 이런 거랑 공부를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계속 이것부터 외우기 시작해요 막 외우다 보니까 이게 뭔 말인지 막 헷갈리니까 욕을 놓쳐버려요 실제 시험은 여기를 물어보는데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내는 게 가장 많이 내는 게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게요 교환은 유상거래다 무상거래다 유상 유상거래니까 치득세를 내야 되는데 시험의 출제 이유는 여기서 세 가지로 살짝 바꿔서 내 부부간의 부동산을 교환하면 치득세 관세 된다 관세 안 된다 된다 그럼 부모와 자녀간의 부동산을 교환했을 때는 치득세가 관세 된다 안 된다 된다 형제간의 부동산을 교환하면 치득세 부과 된다 안 된다 된다 아무것도 아닌 걸 앞에다가 부부다 직계 좀비석이다 형제간이다 이것만 붙여서 내는 거예요 별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되는 거고 교환도 치득세 대상이다 그러면 돼요 그런데요 제가요 나머지 단어가 뭔 단어인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모르면 많은 거예요 그냥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현물 출장 이거 뭐지요? 몰라요 그러면 그냥 읽으면 돼요 그대로 읽어볼게요 현재 물건을 자본으로 제출했다 지금 내가 가진 물건을 회사에게 넘겨주고 그 회사의 주식을 받았다 그럼 그 회사 입장에서는 물건을 가져오고 우리 회사의 주식을 줬으니까 유상거래다 무상거래다 유상 그럼 당연히 세금 내겠죠 개수 그대로 읽으면 돼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읽어버리세요 그냥 읽어버리세요 뭐라고 하는 거야? 개조하고 수리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영어로 해보세요 개조하고 수리한 걸 영어로 리모델리 그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성형수술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되죠 그러면 건물 성형수술 했다 그러면 돼요 왜? 개수를 개수의 정의를 시험지에 내는 거 아니니까 고치는 거 그러면 되는 거지 이걸 전문 용어를 막 찾으려고 그래 시험은 이런 단어를 내는 게 아니니까 그냥 개수 모른다 그러면 고친 거 그러면 돼요 그러면 고치면 있는 물건을 고치면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면 당연히 뭐 내야 된다 취득세 어? 이거 새로 산 거 아닌데요? 내가 새로 산 거 아닌데 고치면서 값어치가 올라가도 세금 내놓으라네? 그런 취득도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값어치가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내는 그런 취득도 있다는 거예요 특이한 취득이 있어요 그다음에 간척, 간척은 아시겠죠? 간척은 뭘 간척이라는 거예요? 간척 잘 모르네? 바다를 메꿔서 땅으로 만드는 걸 간척지라고 그래요 간척 그러면 간척도 이거 새로 산 땅인가요? 새로 땅은 아닌가요? 아니죠 그러면 바다를 메꿔서 땅으로 만들었으면 이 땅은 옛날부터 있었던 땅인가요? 지금 땅인가요? 물이었잖아요 옛날에 물이었는데 지금 땅으로 만들었잖아요 옛날에 물이었어요 지금 땅으로 만든 거예요 물을 덮어가지고 땅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처음으로 땅이다 그래서 그런 취득을 원시 취득이라고 해요 원시, 원시라는 말이 나와요 원시 그런데 이거는 지금 여기서는 안 봐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취득이라는 것은 처음에 배울 때는 소유권 주장입니다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유상일 때 주장한다, 무상이어도 가능하다 유상이든 무상이든 따지지 않는다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것만 알면 1번 잡아냈어요 2번, 동그라미 2번 가보죠 이제 취득이라는 것은 다시 이제 취득이요 취득이라는 것은 뭐 하는 걸 취득이다 그러는 건 소유권 주장 계속 그걸 생각하세요 소유권을 주장하는 걸 취득이라 하는데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그 물건에다 내 이름을 반드시 등기나 등록을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됐죠? 등기등록을 하지 않아도 안 해도 안 해도 이걸 세 글자로 줄이면 사실사 그래서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세를 물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2번까지 해결했네요 여기까지 해결됐으면 왼쪽 날개 제일 위를 봐보세요 왼쪽 날개 제일 위에 보면 두 개를 취득의 특징 두 개를 요약을 해서 딱 압축을 해놔어요 그 두 줄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취득이라는 것은 유상이든 무상이든 따지지 않습니다 등기등록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무엇만 할 수 있으면 취득세를 물리라는 이야기가 소유권만 주장할 수 있으면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가 소유권만 주장할 수 있으면 세금 물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까지 다 이해했으면 이게 이해가 된 분은 문제를 아무리 어렵게 내도 풀 수 있어요 제가 건물을 무허가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무허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며 무허가인 상태에서는 취득세 부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왜 된다? 그렇죠 자기가 소유권 주장할 수 있으니까 무허가일지라도 내가 소유권만 주장하면 등기가 안 돼 있을지라도 취득세 부가 대상이 됩니다 아 우리 집 무허가인데 그것도 취득세 사실은 내야 되네 그런데 내가 무허가 주택에 대해서 세금 신고 안 하고 몇 년만 뻗쳐버리면 정부는 세금을 물리지 못한다 몇 년? 묻혀버리면 되니까 7년 그래서 무허가일지라도 7년 지나면 더 이상 취득세는 부과를 못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재척기간을 알아야 여기다 딱 붙이면 그게 되는 거예요 이제 취득의 유형으로 가보죠 취득이라는 것은 어떤 어떤 취득이냐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취득이 있는데 먼저 용어부터 설명할 테니까 용어만 먼저 용어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용어는 듣기만 하세요 원시 취득입니다 원시라는 말은 원점에서 시작해요 원점에서 시작해요 취득 취득이라는 건 뭘 취득이라고 했던 거예요? 소유권 주장 계속 소유권 주장이라는 단어를 계속 계속 연습해서 그걸 머릿속에 딱 담아버리세요 그러면 원시라는 것은 예전부터 누군가가 가지고 있었던 물건을 내가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이야기인가 나부터 소유권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인가 나부터 그러면 나부터 소유권이 시작돼도 취득세는 안 낸다? 낸다 낸다 왜? 왜 낸다? 소유권을 주장하니까 냈거든 내가 나부터 시작하든 앞에 사람부터 시작하든 내가 소유권만 주장하면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라는 것은 나보다 앞에는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처음이다 내가 처음이다 내가 처음이다 그래서 언제나 원시라고 말이 나오면 나보다 앞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처음 시작점이에요 그럼 오늘부터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한번 해보죠 국사책 국사책을 탁 펼치는 순간 제일 먼저 무슨 시대가 나오는가? 원시시대 원시시대 앞에는 다른 시대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가 처음이니까 그래서 원시부터 나오는 거예요 처음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시라는 것은 시작이 원점이다 원점에서 시작한다 나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이 물건의 소유자는 내가 처음이라는 얘긴가? 내 앞에 누군가 있었다는 얘긴가? 내가 처음 그러면 내가 처음이어도 취득세는 안 낸다? 낸다 낸다 그러면 지금 맨 땅에다가 여기 땅에다가 오늘 건물을 하나 신축하면 이 건물은 옛날부터 있었다가 지금 처음이다 지금 처음이니까 건물을 신축해도 취득세는 안 낸다? 낸다 낸다 건물을 신축해서 등기나 등록을 꼭 해야만 낸다? 안 해도 낸다 안 해도 다 풀려버리잖아요 이렇게 사례 형태로 돌리면서 문제를 접근해버리면 싹 풀려버리게 돼요 그래서 해결 원시 취득은 해결 끝났어요 정의는 끝났어요 정의만 두 번째로 승계 취득이요 승계라는 것은 이거는 무슨 다르냐 하면 승계라고 하면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뒤집어 볼게요 계승한다 계승이라는 이야기는 나부터라는 이야기가 위에서부터 내려왔다는 이야기가?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 소유권자가 있었다는 이야인가? 없었다는 이야인가? 있었다 그렇겠죠? 그러면 누군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걸 내가 넘겨받을 때는 유상으로 넘겨받는다 무상으로 넘겨받는다 둘 중에 둘 다 상관없다 둘 다 상관없다 해결 끝났어요 이제 여기서 승계 취득은 딱 그것만 기억합니다 승계라는 건 유상으로 승계할 때만 세금이라는 이야인가? 유상 무상 상관없다는 이야인가? 상관없습니다 유상이든 무상이든 관계없이 취득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승계까지 잡아내셨어요 이제 마지막 어려운 질문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의제 의제라는 단어는 그러면 왼쪽 날개를 보시면 용어에 간주추정이라고 나오는데 그거 시험은 안 나와요? 시험은 안 나오는데 이 용어를 알아야만 이걸 알아야만 법을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알려드릴 거예요 의제 간주 본다 이 세 가지가 같은 뜻이에요 의제한다 간주한다 본다라는 말이 이 세 글자가 다 같은 뜻이에요 이게 어떤 해석이냐면 의제한다 간주한다 본다라는 이야기는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반대 의견이 불가능한 것을 이걸 의제 간주 본다라고 그래요 그럼 의제한다 간주한다 본다라는 용어를 쓰면 이런 단어를 쓰면 그건 반드시 이 개념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 정부는 들어줄 의사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절대 안 들어주는 거예요 반대 의견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어떤 서류를 내밀어도 정부는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들어줄 생각이 없어요 이게 의제 간주 본다예요 그럼 무엇무엇으로 본다 이 말을 내가 이걸로 본다 그러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이야기인가 아예 차단시켜버린다는 이야기인가? 차단 그러면 제가 본다라는 걸 하나 간단하게 말할 테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쁠지 좋을지 판단해 보세요 오늘 배운 것은 다음 주 수업 전에 반드시 복습하고 올 것으로 본다 해결됐죠? 저는 이번 주에 김장하러 가서 안 되는데요 이의되지 말고 하세요 아니 난 오늘 이번에 진짜 안 된다니까 하시라고요 말하지 마시고 하시라고요 이게 본다예요 절대로 상대방 의견을 들어주지 않아요 본다라고 써버리면 절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도 함부로 본다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아드님한테 우리 아들은 오늘부터 컴퓨터 게임을 안 할 걸로 본다 아니요 저는요 한 시간씩 해야 되는데 아니 이 날지 말고 하지 말아라고 그러면 애가 집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말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아침에 이런 말하시면 또 그래요 또 기분 엄청 나쁠 수 있어요 아침에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반찬이 맘에 안 들어 반찬이 맘에 안 드는데 뭐 김장했다고 이거 하나만 딱 식탁에 올려놓고 이걸로 오늘 밥을 아침에 맛있게 먹을 걸로 본다 아니 반찬이 왜 이거 말하지 말고 먹으라고 말 안 들어줄 테니까 그 본다라는 말은 그거예요 상대방 의사를 의견을 절대로 들어주지 않는 걸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확실하게 딱 멋을 박아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의제치득이라는 이야기는 이게 왜 치득이냐고 이게 왜 치득이냐고 치득도 아닌데 왜 치득이라고 세금 물리냐고 그랬더니 정부가 치득으로 본다고 그러니까 당신은 말하지 말고 세금이나 내라고 의제치득이라는 것은 우리 의사를 들어주겠다 안 들어주겠다 절대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치득으로 간주한다 의지한다 본다라는 말은 이건 정부가 봤을 때는 반드시 치득이니까 납세자 너희들 말은 들어주지 않을 테니까 우리가 세금 물리면 물린 대로 돈만 내놔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세법은 거의 98% 이상이 본다라고 돼 있어요 세법은 모든 법을 다 읽으면 끝에 가면 전부 끝에 가면 본다라고 돼 있어요 본다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의 의사를 들어주겠다 안 들어주겠다 절대 안 들어주죠 반대 의견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민법은 60, 70%가 뒤에가 추정한다고 돼 있어요 민법은 무엇뭇으로 추정한다 추정 추정이라는 말은 뭐냐면 불확실한 사실이에요 불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반대 의견을 수용해 주는 것을 추정이라고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추정한다 추정한다는 이야기는 그걸 믿는다는 이야기인가 믿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가 믿을 수 없다 그러면 상대방이 무언가를 말하면 정부는 들어줄 의사는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민법은 거의 대부분이 한 70% 정도가 추정이라고 돼 있는데 왜 민법은 추정이라고 돼 있겠는가? 잘 모르시네 추정이라는 건 변호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변호사가 변론을 하는 거 받아준다는 이야기인가 안 받아준다는 이야기인가? 받아준다 그래서 민법은 판례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세법은 판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민법은 싸우면 되니까 내밀어가지고 이기면 이기는 거니까 민법에서는 그래서 민법은 주로 추정한다고 많이 있고 세법은 본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제 공법 문제 지문을 볼 때 공법 지문을 볼 때 뭔가 어떤 계획을 잡을 때 주민들의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렇게 딱 앞에가 나오면 끝에는 본다다 추정한다다 주민들의 공청회를 개최해 공청회라는 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주니까 본다다 추정한다다 의견 들어준다니까요 추정한다 의견을 안 들어주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우겠다 그러면 본다 네 말은 들어주자 우리 마음대로 할 테니까 그러면 본다 당신들 말을 들어주겠다 그러면 끝에는 추정한다 이렇게 용어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 뜻을 알고 읽으면 그냥 지문이 그냥 읽어져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세법은 뒤에가 본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를 치득으로 본다 그러면 치득으로 본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아무리 치득이 아니라고 뭔가 서류를 내밀고 내 의견을 내세워도 내 말은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만약에 이걸 치득으로 추정한다 그러면 내 말을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들어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법은 일일이 들어주면 세금 받겠는가 못 받겠는가?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전부 본다라고 해서 세금 추정해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의제 간주 본다 추정한다 용어를 설명해 드렸어요 용어 설명했으니까 이제부터 원시 치득으로 다시 올라가 보네요 원시로 치득했을 때는 소유권이 내 앞에 누군가 소유권이 있었다 나부터 소유권이 시작한다 나부터 소유권이 시작해도 치득세는 부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됐죠 그런데 동그라미 2번에서 과세 제재에 딱 네 가지만 동그라미 치세요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 이 네 개만 동그라미 치세요 차량이나 기계나 항공기나 선박 이 네 가지는 이 네 가지는 원시 치득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고 그러면 이 네 가지는 차량이나 기계나 항공기나 선박은 소유권이 처음으로 시작하는 경우는 치득세를 부가지 않고 승계치득인 경우에 한해서만 과세가 되겠습니다 이 질문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차량이나 기계나 항공기나 선박은 원시 처음으로 소유권이 시작되면 세금을 안 물리지만 원시는 안 물리지만 승계치득인 경우에만 과세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사례로 돌아볼게요 제가 차가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차가 없는 사람인데 오늘 차 한 대를 하나 새 차를 샀어요 제가 오늘 차 하나를 새 차를 사면 내가 처음인가요? 나는 처음이 아닌가요? 처음 아니에요 처음 아니에요 처음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자동차 회사가 처음이에요 자동차 회사가 차를 만든 게 처음이고 나는 새 차를 샀더라도 자동차 회사가 만들어놓은 걸 넘겨받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원시가 되는가? 승계가 되는가? 승계 그러면 차를 승계치득했으니까 나는 치득세 안 낸다? 낸다? 낸다 그런데 자동차 회사에서 차 한 대를 생산하면 이건 승계다? 원시다? 원시 그러면 자동차 회사에서 차를 생산했을 때는 치득세를 안 내는 거예요 그건 치득세를 안 내지만 우리 국민들이 차 한 대를 사는 것은 승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기계장비를 자체 제작했다 내가 자체 제작했으면 나는 원시다 승계다? 원시 그러면 자체 제작했으니까 치득세를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시니까 그래서 원시로 치득했을 때는 과세하지 않고 승계치득인 경우에만 과세하는데 이 네 가지만 해요? 그러면 이 네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원시로 치득해도 과세 안 한다? 과세한다? 과세? 한다 이제 개념 잡았어요 이제 이 개념을 흔들리시면 안 돼요 이제부터 문제 연습하네요 차량은 원시로 치득하면 과세한다? 과세하지 않는다? 안 한다 승계? 한다 기계? 원시는? 안 한다 승계? 한다 항공기 원시? 안 한다 승계? 한다 선박 원시? 안 한다 승계? 한다 토지 원시? 한다 승계? 한다 건축물 원시? 한다 승계? 한다 여기만 주의하면 돼요 토지나 건물은 원시로 치득해도 과세 안 한다? 과세한다? 왜 과세한다? 토지나 건축물은 원시일지라도 왜 과세한다? 네 개가 아니니까 동그라미 친 네 개가 아니니까 차량과 기계와 항공기, 선박이 아니니까 너무 단순한 거예요 이렇게 단순한데 막 이걸 의미를 부여가지고 막 올라오고 그래요 그래서 네 개만 동그라미 칠하겠잖아요 동그라미 친 네 개를 뺀 나머지는 세금 안 물리겠다 무조건 물리겠다 무조건 물리겠다 법은 그런 거예요 법에서는 이거 이거 이것만 세금 안 물리겠다 그 말이에요 이거 뺀 나머지는 다 물리겠다 그 소리예요 법을 읽을 때 그러면 차량이나 기계나 항공기나 선박은 원시로 치득하면 안 물리지만 토지나 건축물은 원시로 치득해도 안 물린다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원시로 치득해도 세금은 물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오늘 아파트 하나를 분양을 받았어요 아파트 하나를 제가 분양을 집 없는 사람이 오늘 처음에 분양을 받았어요 그럼 나는 원시 치득이다 승계 치득이다 이걸 알아버리네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건데 아파트를 처음에 분양을 받으면 많은 분이 원시라고 그래요 건설회사가 원시예요 나는 승계가 되는 거예요 건설회사가 신축한 건물을 내가 넘겨받았기 때문에 나는 승계가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를 집 없는 사람이 집 하나를 분양을 받았더라도 나는 치득세 내죠 그러면 건설회사는 치득세를 낸다 안 낸다? 낸다 원시니까 그래도 낸다 그래서 건설회사도 치득세를 내고 나도 치득세를 내고 둘 다 치득세를 내는 거예요 회사도 내는 거예요 왜? 건설회사 건축물은 건설회사일지라도 차량기계, 항공기, 선박이 아니니까 건물은 원시로 치득에도 치득세 부가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데서 소가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 네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원시로 치득에도 나머지는 당연히 과세가 됩니다 그런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승계치득까지 한번 가보죠 승계치득이라는 것은 누군가 소유권이 있는 상태다 나부터 소유권이 시작한다 누군가 있었다 누군가 이미 소유권이 있었는데 그걸 넘겨받아서 내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승계치득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승계라는 것은 유상일 때만 세금을 물려라 그랬는가? 유상, 무상, 관계없이 물려라 그랬는가? 관계없이 그래서 유상, 무상, 관계없이 이것만 딱 체크하면 돼 두 번째 종류에서 유상, 동그라미 치시고 첫 줄 끝에 무상, 동그라미 치고 두 번째 중간에 관계없이 이렇게만 연결하면 돼요 유상, 무상, 관계없이 내가 소유권을 주장하면 당연히 치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내는 게 뭐냐면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면 이걸 제일 많이 내요 부동산을 서로 맞교환했을 때는 치득세가 부가 된다, 부가 되지 않는다 부가 된다, 부활하면 무조건 유상이니까 부가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의제치득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은 넘어가죠 잠시 쉬었다가 하죠